자 여러분들이 본질이 바뀐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진 적이 없거든요. 진짜 네,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? 저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네, 잘하기 때문에 이건 뭐 질 수가 없는 게임이죠 자, 그러면서 프로브 한 개를 네, 좀 더 해주면서 네, 잡아줍니다 네, 질러질러질러질러질러 렉 걸린다, 얘들아 방수 꺼라, 방수 꺼라 방수 쓸 킬 필요 없잖아, 얘네들 게임 들어와서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, 어떤 새끼야 자꾸 렉 걸리네 자 렉 자제요 방수 끄세요, 님들 뭐야 이건 자 자해, 자해 자아 아, 이거는 그냥 저를 깨는 게 낫고요 예, 그쵸 어차피 나 안 깨죠 예, 얘가 깨더라도 40초 안에 나를 못 끝내 자, 그리고 난 노랭, 노랭이를 깨러 가는 거지 어차피 저를 못 끝냅니다, 이거 사투 안에 네, 저도 저 정도 저걸리기 쉽자면은 저를 못 끝내요 예, 자아 못 끝내죠? 끝내죠?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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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쪼뜨받에 살았다 살았다 병실아 꺼져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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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틀클라스지 시범새들 어디서 이틀을 죽이려고 예, 온갖짓을 다하고있냐 자, 중요한건 여섯시분 끝났습니다, 지금 자, 지금 세 명 나왔네 세 명 남았어 여섯시 끝났어 여덟, 여섯시는 아, 지금 자기 건물께 붙거든 그렇지, 끝났지 자, 머 하네 지금 자유 건물 깨뜨보 아닌데 아, 자유 건물 왜 깨놨죠, 지금 자유 건물 깨뜨더니 자유 건물 왜 깨놨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 뭐야 개낚시잼 시범샘 예, 끝나는 척하고 있었어 어디서 어, 이게 마지막? 내가 근데 여기로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아.... recipient 여긴 안 걸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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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 노륵 나가 너한테 화풀이야 겠다 노륵 나가 맻맻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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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항 건물 하나만 겪고 자아 갈색도 건물 별로 없어요 자아 뭐야아 놀아 니 디스 놔 놀아아아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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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흐흫 자아 이제 중요한거는 자 갈색 건물 한개 남았어요 아 두루 있네 라바 있네 라바 자아 자아 이거 그냥 막겠다 어 질러 뭐하나요 지금? 뭐하나요? 자아 아 뭐야 좀 아 갓초스 질러 에 뭐야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 갈색이 지금 깨지 못하면 집니다 자 지금 깨지 못하면 져요 예 왜냐면은 지금 주황색이 이렇게 되거든 주황색이 갈색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 갈색이 지금 깨지 못하면 지는데요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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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요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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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녕